안녕하세요. 태공조사입니다. 오늘도 송어 얼음낚시를 나왔습니다. 두 딸도 송어를 잡아보겠다고 합니다. 두 딸도 송어 얼음낚시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. 두 딸도 송어 얼음낚시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. 초보치의 연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연단도 오래된 아프기 전산송입니다. 둘이였습니다. 둘이였습니다. 오늘은 입질이 매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. 첫째 딸 낚싯대에 입질이 왔습니다. 챔지를 성공했습니다. 송원은 혼자서 처음 잡아보는 첫째입니다. 송어알도 집어제로 사용해봅니다. 송어안을 넣기 무섭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송어안을 넣기 무섭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운이 좋게 교통사고로 하나를 잡았습니다. 송어안을 넣습니다. 송어안을 넣습니다. 송어안을 넣습니다. 송어안을 넣습니다. 송어안을 넣 delay 둘째 딸은 작게 따는 의지가 먼저 앞섭니다. 이거 아빠가 잡았잖아. 그러니까 아빠가 잡은 거지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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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용한 파워베이트 종류입니다. 살색과 주황색을 사용했습니다. 파워베이트 종류의 파워베이트 종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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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람이 다 무뎌게 힘줘야지 힘줘 힘을 줘야지 위에서 손을 넣어나봐 미세를 눌러서 다 빠져 다 나왔어 어디서 두 마리씩 뺐는데 진짜? 손에 무릎을 못 잡아서 고마워 내가 그 옷에 닦게 했냐 아이 무시하라 아 바람차다 오후가 되고 입질이 끊어져 저희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의 마리수는 열두 마리입니다 몇 마리야 이거? 둘 둘 넷 여섯 여덟 낚시 낚시 오신 다른 조사님께 물고기를 몇 마리 나눠드렸습니다 이동근 고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고문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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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ept 고맙습니다 Got нал이 reek 특